오늘은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에 겨울 해투가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날이 따뜻했죠. 오늘 전남 완도가 20.4도로 일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했고요. 서울은 18.3도, 강릉도 20.2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륙 대부분 지역에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30mm의 강수가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엔 최대 15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최저기온 서울은 6도, 대전 10도, 부산은 1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들어서는 기온이 더디게 오르면서 서울 6도, 강릉 5도, 대구 15도가 예상돼 오늘보다 많게는 10도 이상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 아침은 반짝 찬바람 불며 영하권으로 떨어질 텐데 기온 변화가 심해서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